여러분 심화 학습이기 때문에 나와서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해보셔야 또 어디 가서든지 자신 있게 하실 수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영감 마늘아 박수 준비하면 야 하실게요 영감 마늘아 박수 준비 야 시작 영감 영감 외불러 외불러 영감 외불러 영감 외불러 마늘아 마늘아 시작 뭐라고 해? 시작 마늘아 시작 마늘아 시작 잘했어요 자 우리 선생님 뭐지? 김미영 선생님하고 선생님 나오세요 두 분 나오세요 얼른 나오세요 얼른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니 통장에서 나를 뱀드네 자 강사님이 우리 김미영 선생님이 영감 마늘을 박수 준비 계속 가실게요 영감 마늘아 박수 영감 마늘아 박수 준비 야 오른쪽 네 오른쪽 영감 영감 외불러 외불러 영감 외불러 영감 외불러 영감 외불러 마누라 마누라 시끄러 시끄러 마누라 마누라 시끄러 마누라 시끄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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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농 선생님 오가영 선생님 나오세요 깁수 노래 아닌가 짝수 집회 그러니까 맞아요 자 우리 이농 선생님이 하면서 멘트가 오실까요? 영감 마늘아 박수 준비 볼게요 영감 마늘아 박수 준비 이야 시작 영감 영감 창 창 왜 불러 왜 불러 창 창 영감 왜 불러 영감 왜 불러 맞자 마누라 시끄러 시끄러 마누라 마누라 시끄러 마누라 시끄러 마누라 자 우리 순위 듣고 나오세요 어르신까지 세우면 나오세요 네 같이 나오세요 어르신 나오세요 나도 올 때 아예 같이 해주세요 아니아니 어르신 나오세요 어르신 나오세요 자 어르신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같이 할게요 내가 뭐 할 줄 알아 난 뭐 어지러워서 정신으로 천천히 하실게요 천천히 천천히 우리 회장님이 멘트 한번 가보실게요 영감 마누라 박수 준비 영감 마누라 박수 준비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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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감 영감 외블러 외블러 영감 마누라 외블러 영감 외블러 마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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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럽다 마누라 시끄럽다 마누라 저를 짱